자 이번에는 is가 아니라 are로 바꿔줘야 겠고요. 여기는 또 are가 아니라 is로 바꿔야 됩니다. 자 여기 후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. 그래서 if은 coworkers 복수인데 얘가 선행사니까 선행사에 맞추어 e가 아니라 are가 되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. 자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is에요. 여기가 동사에요. 자 그래서 너의 동료들의 존경을 획득하는 것은 존중을 획득하는 것은 심지어 동료 회사의 위계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동료 그러니까 부하직원이라니 부하직원이라기보다는 꼭 내 부하직원이 아니어도 나보다 밑에 사람 이것은 is always worthwhile. 항상 가치가 있다.